쓸모있는 바보들은 항상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좌익 우익을 떠나가지고 쓸모있는 바보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씨가 나와가지고 햇볕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선 사슬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여기 사슬에 잘 지적했네요.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 세력이 신봉해온 햇볕 정책에 대한 사망 선거와 다름없었다. 햇볕 정책은 대북 유화 정책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정부 하의 햇볕 정책이란 것이 그에게 여러분들 자금을 제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엄청난 도움을 준 그런 대북 정책이 햇볕 정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끝까지 과오를 인정하거나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에 왔어도 끝까지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1월 6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자 김대중 정신이 뭡니까 나는 김대중 정신 광주 정신이 뭐죠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들 그런 정의를 갖고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기치 아래 단합하자 북한 북핵을 규탄하거나 햇볕 정책을 반성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북한의 토상 구평을 당하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 채 여전히 평화 탈영을 하고 있다.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판단이 오래오래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구성원들의 삶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래서 한번 이 햇볕 정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dj 햇볕 정책을 개성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 2017년 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대북 햇볕 정책 개성한 달빛 시대를 열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20년 8월 14일 mbc 방송 햇볕 정책으로 이룬 최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서무 한 번에 사악한 세력들이 사악함을 거두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상의 바보들은 사악함에 의도하지 않지만 도구가 되는 수단이 굉장히 맞는 거죠.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완승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돈을 제공한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치를 낭만적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햇볕 정책은 선샤인 폴리시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친북 유화정책으로 북한의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화족지를 재가지고 악을 굴복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햇볕 정책의 미명 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2008년도 기사입니다. 김명상 정부에서 2,266억 원 김대중 정부에서 2조 7,028억 원 북한에 직접 건넨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5조 6,770억 이명박 정거수 2,113억 여러분들 여기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갔던 2조 7,028억 지원금 가운데에서 현대그룹이 제공했던 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2000년도 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 5천만 달러. 4억 5천만 달러면 여러분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천억 정도 됩니까. 건강상 관광대감으로 지불한 4억 원 한 5천억 정도 된 한 1조 이상 정도를 현대그룹이 지원을 했네요. 세상에 이런 망고불변의 직위라는 것은 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는 것은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된다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악의 수단이나 도구가 됐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햇볕정책에 대해서 김대중 100주년 맞아가지고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사를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벽에 여러분들 트위트를 보니까 트위트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사드 칸멘터리라는 모사드와 관련은 없습니다. 모사드 칸멘터리라는 그런 기사의 한 내용이 지금 햇볕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던 사람들이 꼭 언젠가 한 1941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이런 발발의 1940년이네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연국의 수상으로 있던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대독 유화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보통 사람들하고 같아 가지고 침략을 안 할 것이다. 꼭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 분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독일이 한참 비행기를 띄고 침략하는데 저 사람들하고 뭡니까 협상합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니까 1940년 5월 16일 영국신문 데일리미러는 당시 히틀러와의 협상을 촉구했던 모든 바보들에게 이 만화를 게재하여 헌정했습니다.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만화에는 한 유럽 남성이 협상을 통한 평화와 지금 히틀러와 거래를 하세요라고 지킨 두 개의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렸지만 별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바다까지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하마스와 같은 테러 조직 및 정신병자들과의 협상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노르웨인 사람 이스라엘계 노르웨인인 모양 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많이 아니까 . 그러니까 모든 뭡니까 악과 타입 을 여러분들 추진했거나 그리고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던 거죠. 이걸 영국의 데일리미러라는 그런 신문이 꼬집어 가지고 비난한 겁니다.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입하는 그 순간 인간은 철저하게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죠. 영국의 체벌린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좌파색제 이런 영국의 지식인들도 다 그런 대열에 들어선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작가 동맹이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 저는 북한에 금강상을 안 갔습니다. 외관 갈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내는 관광요금이 북한 인민을 이런 탄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만 못 가겠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위 본인의 관점 선악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미친 .